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뭘 배웠냐면 비동사하고 해부동사를 배웠어요. I am, I was. 나는이다, 나는 이었다. I am, I was. You are, you was. You was. 마저 틀려. 땡! You are, you was. 그죠? 그 다음에 He is, she was. She is, she was. It is, it was. They are, they was. 땡! 아니죠. 그쵸? They are, they were. We are, we were. 이다, 이었다. 그치? 여기에 특징이 뭐예요? 아, 비동사가 I일 땐 워로 바꿔주는구나. 요걸 알아. 그 다음에 Is나엘릴 땐 워로 바꿔주나. 이렇게 알았는데 했지? 그 다음에 해부동사는 좀 다르죠. I have, you have. They have, we have. 이렇게 4개의 주어 다음에 해부가 나와요.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It has, she has, he has.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과거동사는 다 똑같죠? had. I had, you had, he had, it had, she had, they had, we had. 이렇게 똑같아요. 7개가 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뭘 했었냐면 칠판 봐요. have been to가 뭐라고요? 어, 현재 동작. 아, 예. 현재 완료. 현재 완료인데 have been to가 나오면 어디어디에 다녀왔다? 혹은 어, 민석이가 얘기한 대로 어디어디에 가본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I have been to the United States. I have been to the United States. 시작. 나는 미국에 가본적이 있다. 나는 일본에 가본적이 있다. 시작. I have been to Japan. 그렇게 발음하면 안돼. 자, 따라해봐. I have been to Japan. 그렇게 발음해야 돼요. 나는 중국에 가본적이 있다. 시작. I have been to China. 그렇죠. I have been to China. China. 너와 나의 영어실력이 차이나. 너와 나의 영어실력이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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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ave been은 뭐예요? have been은 have been은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have been 있었다. 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 있어 왔다. 그래서 have been이나 have lived이나 have stayed나 비슷한 뜻으로 쓸 때가 많죠. 네. I have been in 서울. 그럼 뭐니? 나는 서울에 있었다. 나는 서울에 있어 왔다. 살아 왔다. 머물러 왔다. 이런 뜻이야. for five years 그러면 나는 서울에 5년 동안 있어 왔다. 또는 살아 왔다. 또는 머물러 왔다. 머물러 왔다. 아, 머물러 왔다. 자, 따라해봐. I have been I have been I have been in 서울 I have been in 서울 for five years for five years I have been in 서울 for five years I have been in 서울 for five years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의 완료나 결과 혹은 경험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 그럼 뭘까요? 아이헤브 먹어보다 트라이란 뜻도 있어요. 어...어? 아메리카스 푸드 자, 따라해봐. I have tried.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하긴 하지만 틀렸어요. I have tried. American food. American food. I have tried. American food. American food. I have tried. Mexican food. I have tried. I have tried. I have tried. Mexican food. 멕시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나는. I have eat의 과거가. A. 자, 잘 들어. I have eaten. 먹었다고. A. 에이티는? 먹었다고. 그 다음에 E. 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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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ever eaten American food. 그러면 나는 eaten. 미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아무튼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 하나만 더 해보자. We have met. Before. 그럼 뭘까요?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전에 인사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럴 때 We have met before. Before가 뭐야? Before. 전에. Before가 나오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완료 시제가 나와요. 그래서 We have met before. 그러면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배웠던 거 있죠? 문장 속에 since가 나오면 현재 완료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지? Since가 무슨 뜻이야? Since 이후로. 이후로. 그죠? 이후로. Since 2020 그럼 뭐하니? 2020년 이후로. 나는 2020년 이후로 영어 공부를 해왔다. 뭘까요? I haven't studied English since 2020. 그렇게 해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진행 영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I have been studied English since 2020.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since 2020. 그러면 나는 2020년 이후로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다가 되는 거야. 현재 완료 진행 영어는 오늘 처음 배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지금도 영어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처럼. 그럴 때 써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한국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럴 때도. 나는. 너 몇 년도에 태어났어? 저 2014년도. 어 2014년도. 나는 2014년 이후로 계속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는. I have been living living. L-I-V-I-N-G. 좀 이따 적어놔. I have been living in 서울. In 서울. 어. 그 다음에 Since? 2020. 어 2014. 2014. 이렇게. 2014년도 이후로 이렇게. 2014. 이해되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왔달까? 비가 오고 있었달까? 짧은 시점에는 영어는 진행영어 있어요. 그래서 when I arrived at the airport, 공항이야. 그래서 when I arrived at the airport 공항에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오고 있었다. It was raining. It was raining. 따라해봐. It was raining. It was raining.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오고 있었다. 날씨는 it 씁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다 그러면 it is hot. 날씨가 매우 덥다는 it is very hot. 날씨가 춥다는 it is cold 이런 식으로 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이런 거 했었잖아. 뭘 했었냐면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당신은 한국에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저는 한국에 40년 동안 있었어요. I was born in Korea. 저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뭐 그럴 때. 그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